자 청룡이 독학 2에 23 뭐든 내용 배우셨나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뭐지? 한 가지 왜?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는지? 이동사하다 씨 양념 씨 그 중에서 지금 0이 나오는 누가 다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 씨 양념 씨도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데 쓰는 양념 씨는? 캔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양념 씨는 뭐다? 캔 왜? 왜? 중력을 표현할 때 왜 양념 씨 쓰는 캔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음... 캔의 뜻이 뭔지를 얘기하면 금방 답이 될 것 같은데 뭐뭐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양념 씨는? 휴드? 뭐라고? 휴드? 휴드가? 휴드가 아니라 수업하고 있으면 못 가서 나... 그거를 왜 했는데? tuέρ 몇 살 때 Principle tu 어? 미래를 더... 너 뭐 그렇게 벗어 하고 있냐? 1대 1 수업 할 중 unders 계신 거예 quar 미래를 표현하는 형 양념은 뭐예요? 어떻게 쓰는 tax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세계의 뜻은 무엇만 할 것이다 능력이고요.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 참 참 미안. 캔의 뜻을 잘못 썼네요. 캔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이 될까요? 어머. 알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은 누구예요? 아 윌이구나. 그 다음에 위무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 위무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일까요? 어머 해야 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은 뭐예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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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구나? 이외에도. 추측을 표현할 때 쓰.. 아 표현할 때 하거나 허락을 표현할 때 쓰는 양념. 추측을 표현하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provisions.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싶어해요? 양념은 무슨 뜻을 갖고 싶어해요? 양념은 가능해요?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요?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허락을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습니까? 추측 이런 거 Can, Will, Should, May 같은 애들을 방영씨라고 한다 그중에서 오늘 배우는 문장들은 어쨌든 양념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비동사 M is R, was war, 그 다음에 hadashi, do 또는 does 또는 옛날 얘기죠, heate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념식인데 그중에 오늘 양념식 또 그 양념식 중에서도 능력을 표현하는 Can, Can 시작 I can, we can Okay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Okay,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골프 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나는 골프 칠 수 있어요 가 뭐였어요? I can golf I can golf 였습니까? I can golf 가니까 이게 나는 골프 칠 수 있다 였습니까?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선생님이 양념식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해 줬던 것을 위해서 기억나는군요 양념식요? 양념식 뒤에는 하다시가 온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 뒤에 뭐가 보여? 네가 방금 했던 말을 이 문장에 적용하란 말이야 내가 무슨 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양념식 뒤에는 하다 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 뒤에 뭐가 보여? Can 뒤에 뭐가 보여? Can 뒤에 뭐가 보여? Play Play 뜻이 뭐야? Let's play 하면 무슨 뜻이에요? Let's play 시작하다 나는 골프 칠 수 있다 아니 난 지금 이거 듣고 있어 Play의 뜻이 뭐냐고 Play again Let's play together Play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작하다 시작하답니까? Play가 시작하다면 그러면 뭐 이거나 아니면 Start나 Begin 이거 얘들 뭐 해요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Play 놀다 아니에요? 같이 놀잖아 Let's play Play 뜻이 놀다 또는 뒤에 이렇게 운동이 나오면 운동을 하다 뒤에 또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시야? 하다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러면 우리말론 뭐라고 묻겠다 What can you do? 뭔가? 너는 무엇을 Play할 수 있니? 너 뭐 Play할 수 있어? 나 골프 Play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무엇을 Play할 수 있니? 라고 묻는 표현 영어라면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Go 무슨 시야? 골프는 이름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I can play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Can you play? Can you sleep? Can you go? Can you be? 그래서 넌 뭘 Play할 수 있니?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그래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골프를 친다 골프를 친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데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play 대답이 대답이 뭐니까 그래서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하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있던 하다시 자체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하다시 대답이 두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do? OK 묻고 답하기 그래서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그랬더니 I can play golf I can...골프 아니고요 I can play 양겸씨 뒤에 꼭 하다시 말한다 했습니다 OK 그래서 그래서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OK 그래서 우리는 축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영어는 뭐 했어요? 우리는 축구할 수 있다 We can play soccer OK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Play soccer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너희나 너희는 이구나 야 니네들 뭐 할 수 있어? 어 우리 축구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뭐 할 수 있니? 그쵸 내가 선생님이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얘기해 준 적 있습니까? 너희들 상대방 한 명도 너란 뜻의 말도 You고 상대방 여러 명 너희들 이란 뜻을 가진 말도 똑같이 You You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가 늘어 있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I가 될 수도 있구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I 말고 We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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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그리고 너 3차 시험 칠 준비는 됐냐? 민철이 자 계속해서 다음 그럼 I can play the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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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악기 앞에 계속 뭐가 나오던가요? 악기 앞에 플레이 플레이가 나오던가요? 그래요 The drum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e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되겠다 나는 geçer 영어로하면 what me 너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라는 영어 표현은 뭐다? What can you play? 라고 물어봤더니 I can play the drama 자 여기 보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뭔가 탈점을 눈치 못 채셨나요? 그래요? 난 골프 칠 수 있다는 뭐였어? 난 골프 칠 수 있다요? 응 I can play golf 우리는 축구할 수 있다는 뭐였어요? I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그 다음에 나는 북을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I can play the drums 운동할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 악기 연주할 수 있다는 표현에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눈치 못 챘어요? 더? 그래 아 됐습니까? 이거 중학교 1학기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떨 때 덜을 써야 하고 어떨 때 덜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첼로는 악기야 악기 아니야 악기야 운동이야 악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We can play the c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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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자 야구는 악기야 운동이야 운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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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play baseball We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됐습니다 잘 했고요 승희 씨형 바로 내기는 왜구나 그거 제 거 아닌데요 저 아까 냈었는데 아예구나 어 민철이 시험지 여기 있고요 승희 씨 동사 성룡이 I can we can I can fly 일단 그거 가지고 여기 앉아 민철이 니가 할 차례를 좀 여보세요 제가 지금 수업주의라고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예 어 성경이 다 맞았는데 ilian 둘 둘 셋 셋